안녕하세요 오늘도 프로필 분리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사암동이고요 사암동하면 영화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많이 빡세겠습니다 짠 여기가 DMC 첨단 옥국이에요 하아 상암동 DMC 첨단 고기는 다 마감이네요 하아 하지만 다른 데 더 있어요 고기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프로필 돌리는 곳 DMC 첨단 산업센터가 꽝입니다 아 나이스 좋다 첫 단추부터 못 들어갔네요 하지만 저한테는 다른 곳이 되게 많아요 프로필 돌리기 참 좋은 날씨죠 이쪽으로 가야겠다 아 아 이런날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프로필 돌리고 있네요 아 자 프로필 돌리면서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체지방 엄청 빠지고 있어요 하아 연달아 빵입니다 못 뿌린게야 우선 뿌린 데는 두 군데 아무튼 빡세네요 하아 왜 이렇게 안와 하아 진짜 날씨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꽝이라도 그래도 두 군데 남았습니다 딱 세 군데 하아 하아 여덟 군데 중에 네 군데 다 성공했구요 나머지 네 군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아 겁나게 마음이 아프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라서요 이런게 현실이잖아요 아무튼 지치지 않고 계속 돌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보 많이 얻은 다음에 이런식으로 프로필 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상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 그리고 좋은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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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속 꼭 하세요